이야, 어머니 진짜 움직이시기에 너무 불편해 보이셨던데 가장 친한 친구분이 이렇게 사돈이 되셨잖아요. 두 어머니의 관계가 아주 특별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걷는 모습이 진짜 이렇게 불안불안할 정도로 다니셨는데 허리는 거의 기억자로 굽어 계셨고요. 무릎에 힘이 하나도 없어 보이시던데 어머님 몸 상태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만큼 몸 상태도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허리는 전방전이 지나고 무릎, 척추가 앞으로 빠진 상태고요. 정면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옆으로 휘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양쪽 무릎 연골이 모두 닳아서 태행성 관절령 말기가 돼서요. 인공관절 수술이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었죠. 아까 나오신 주강자 어머님도 그렇지만 대부분 어머니들이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같이 꼭 아프시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무릎이 아프면 허리도 아픈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허리하고 무릎이 같이 아픈 경우는 별로 드문데요. 그런데 왜 처음에 무릎이 아프다가 시간이 지나면 허리가 아파온다든지 처음에는 허리가 아프다가 나중에는 무릎이 아파오냐면 바로 잘못된 자세 때문입니다. 허리가 아프면 살짝 무릎을 좀 구부리고 걸으면 편하니까 무릎을 구부리고 걷다가 연골 손상이 심해진다든지 무릎이 아플 때는 이렇게 다리를 좀 절뚝절뚝 하면서 걷게 되잖아요. 그렇게 계속 걸어다니다 보면 허리에 무리가 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무릎이나 허리가 아플 때 바로 치료를 받으면 되는데 다들 이렇게 참고 버티다가 무릎과 허리가 동시에 아파지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아까 어머니께서 통증이 있으실 때마다 이렇게 막 두드리고 마사지를 해서 멍들으실 정도로 마사지를 하셨는데 이게 실제로 통증을 좀 줄여주는 데도 도움이 될까요? 가장 빠르고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톡톡 두드리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 관절이 뻣뻣해지면 살짝 풀어준 거는 일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오래 가지 않고 지속적이지 않다 보니까 무릎이나 허리가 아플 때는 온찜질을 하신다든지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드리는 것보다는 확실히 맞아요. 또 재미있는 게 되는데 제일 간단하니까 맞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언제나 내 인생의 꽃길을 보면 오늘 어머님 사연도 그렇지만 이게 뭐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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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내 일뿐만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또 일을 어떻게 보면 고생을 젊으셨을 때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게 무릎, 허리 이런 데가 다 망가지신 게 아닌가 싶은데 먼저 아무래도 어머님들이 무릎이 이렇게 다 그냥 그 뼈가 다 이렇게 달 정도로 하는 건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런 거죠? 네. 대부분 이제 내 인생 꽃길에 출연했던 어머님 대부분이 긴 세월 동안 쭈그리고 앉아서 반일을 하셨거나 너무 힘들게 무거운 걸 지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생기는 건데요. 네. 보통 이제 무릎이 아픈 원인은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과도한 운동을 했을 때 사고가 난 다음에 휴유증 때문에 그리고 이제 체중이 많이 불면서 과체중 때문에 무릎에 무리가 될 때 이럴 때 이제 보통 무릎 통증이 시작되는데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무릎이 아파오기 시작했을 때 통증을 그냥 방치해두면 나중에 이게 관절념, 퇴행성 관절념을 발전해서 심해지면 나중에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미리미리 손을 써야죠. 네. 저는 관절념 중에서도 류마티스 관절념을 제일 많이 들었는데 이게 퇴행성 관절념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퇴행성 관절념은 이제 말 그대로 무릎의 연골이 다르면서 뼈와 뼛길이 이렇게 닿게 돼서 통증이 생기는 병으로 나이가 들면서 주로 발생하고요. 류마티스 관절념은 이제 우리 신체 내 면역 세포가 자기 자신을 적으로 인식해가지고 관절 조직을 공격하는 그런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염증이 생기면서 관절이 망가지게 되거든요. 퇴행성 관절념은 주로 대퇴부나 무릎 등 큰 관절 위주로 생기는 반면에 류마티스는 손가락이나 손목 등 작은 관절 위주로 발생하고요. 양쪽으로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퇴행성 관절념은 움직일 때 통증이 더 심해지는 반면에 류마티스 관절념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관절이 뻐근하고 뻣뻣했다가 좀 움직이기 시작하면 조금씩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통증이 줄어드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류마티즘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류마티스 관절념이랑 퇴행성 관절념은 혹시 동시에 오기도 하나요? 100명에 1명 정도는 류마티스하고 퇴행성 관절념이 동시에 오기도 합니다. 퇴행성 관절념은 일단 몸 안에 염증을 줄이는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약물과 주사 치료로 염증을 깔아앉혀보다가 그래도 염증이 줄지 않으면 수술로 염증을 제거하게 됩니다. 류마티스가 원래 있었다가 치료받던 환자에게 결국 심한 퇴행성 관절념이 오면 이런 분들도 결국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셔야 됩니다.